여우 자네? 여우 자는데? 한 마리 또?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얘 좀 봐 얘 이름이 미어캣이에요 미어캣 미어캣 아유 움직이네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 줄무늬 몽쿠스 몽쿠스가 엄청 많네요 저 위에는 더 많아 아유 엄청 많아요 징그럽게 많아요 두덕두덕 붙어있네요 여기도 해봐 오늘 이걸로 다 땡침대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에이 아이고 참 아 몽쿠스 어 미어캣 여기 서있다 엄청